이번에 부천 호텔 화재 사건대요. 불을 피해서 호텔 객실에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와중에 일부 몰지각한 행인들이 말이죠. 춤을 추고 그런 광기어린 행동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됩니다. 아주 충격인데요. 사람이 불에 나서 죽는 판에 어떻게 춤출 생각을 했을까요?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요. 우리가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던 그 시기에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신문 사회면에 일가족, 연탄가스로 또 안 좋은 일 당하고 이런 게 신문 사회면에 나오면 그날은 꼭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말이죠. 마음이 무거웠잖아요. 학교에 가도 그게 또 화제가 돼서 서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넓은 의미에서 정을 나누는 거죠. 상대의 아픈 슬픈 처지를 나누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요즘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사회가 또 많이 그 삭막하게 변했습니다. 저는 그 요즘 여러분들과 그 1대1 또 카톡 상담을 하면서 그 풍수 상담을 하는 그 내용도 또 주 내용이지만은 그것과는 그 별개로 참 그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. 여러분들의 그 글 속에서 단지가 어떤 그 글의 나열이 아닌 그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, 정서, 또 인품 이런 것까지가 느껴지니까요. 그런 게 주는 그 심리적인 그 기쁨이 저 개인적으로 아주 큰 또 하나의 어떤 저에게는 큰 수학이었습니다.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행동 이거 참 그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인데요. 우리가 돈복 터지면 좋다고 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풍수 방법보다 더 강력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행동입니다. 화재가 난 그 상황, 그 사람의 그 목숨이 그 경각에 달린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순간인데요. 그런 순간에 보인 그 저런 그 광기어린 그런 행동, 또 그런 그 주태 이런 것은 그 개인으로 봐서도 아주 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. 그런 사람들은 그 안정적인 그 에너지를 또 크게 그 해치게 되니까요. 결국 복과 행운을 발로 걷어차는 또 불행한 일들을 또 계속해서 그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정돈이 되고 또 평온한 그런 행동이 복과 그 행운을 크게 그 유입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과는 그 반대로 저렇게 그 추태가 될 짓들, 또 부정적인 그런 행동은 사람의 그 기운, 또 그 공간의 그 기운을 흐리게 하고 또 혼탁하게 하고 불운만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수선하게 정돈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.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또 사람의 그 행동은 직접 그 복을 불러오는 그 중요한 도구입니다. 우리가 또 긍정적이고 또 올바른 그런 그 행동을 또 취할 때 우리에게 그 찾아오는 그 복은 더 자주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. 부정적인 그런 태도나 그 행동은 좋은 에너지를 그 방해를 합니다. 복을 그 흩어지게 또 분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. 행운이나 그 돈복은 항상 그 질서와 또 평온을 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일상에서 그 돈복과 그 행운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복과 행운을 항상 그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그 힘이 아주 그 강한 분들이시라는 거죠. 여러분들의 그 글 속에 그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까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 기운들이 또 제가 그 여러분들 그 글을 통해서 그 충분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감사한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.